김포시가 문수산성 서측 성벽 구간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구간은 김포시 월곤면 성동리 274-8번지 1원으로 김포 문수산성 문화재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근본에 조사하는 지역은 암흥과 관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지도에서 보는 이 지점이 근본 조사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포 문수산성은 병인양유 당시 프랑스군의 공격에 의해 서측 성벽 구간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유실돼 왔습니다. 문수산성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김포시는 2016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시굴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4호역과 구례역에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무인으로 도서 대출 반납을 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로 사후역 2번 출구, 구례역 4번 출구에 각각 400권을 비치했습니다. 이용 대상은 김포시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로 김포시 소재도서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며 대출 권수는 1인당 2권 14일 동안입니다. 책을 반납시 사후역에서 대출했으면 사후역에서, 구례역에서 대출했으면 구례역에서만 반납 가능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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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